박나래와 성훈 측이 응급실 루머에 칼을 빼들었다. 악성 루머 유포자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선처도 없다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훈과 박나래를 둘러싼 루머가 확산됐다. 내용은 박나래와 성훈이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함께 내방했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글에는 주변에 목격자도 많았다. 저도 3주 전부터 지인들 통해서 들었다. 등의 근거 없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두 사람은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남다른 케미스트리를 자랑하며 사랑받은 바 있어 해당 루머는 더욱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에 박나래와 성훈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배우 성훈 소속사 측에서는 당사자는 물론 가족까지 고통받게 하는 현 상황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며 유포자들의 ip를 모니터링 및 추적 중이라고 한다. 박나래 측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 및 확산시키는 이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며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대다수는 성훈과 박나래의 루머에 대해서는 유포자를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응이다.